1월 11일 목요일 김영미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를 통해서 남은 오후짱 대비 전략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대지수 모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일단 거주절미하고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짱 키워드를 정리해서 오후짱 레시피의 힌트를 얻어볼게요. 오늘짱은 어떤 키워드를 남겨오셨을까요? 오늘도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1월달은 현재까지 정말 철저한 종목장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시장의 확실한 주도업종이 자리매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섹터별로 정말 빠르게 수납매가 되면서 또 연초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우리는 이런 걸 하겠다 우리는 저런 걸 하겠다라는 계획과 포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주가 상승이 이제 총매로 작용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시장 분위기 어떤지 또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 VS LG 삼성과 LG가 연이어서 네 XR 맞습니다. CES 참가를 해가지고 XR과 관련된 기기 또 로봇과 관련된 것도 경쟁적으로 지금 개발을 해나가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어저께 한종인 부회장이 로봇과 관련된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대규모 M&A로의 예정 맞습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대규모 M&A도 작년에도 물론 했다는 얘기이긴 한데요. 올해도 그런 M&A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풀어놓으면서 어제 오후장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주 강하게 움직였고 이렌시스는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통신장비라는 이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어찌 보면 이제 좀 뜬금포로 5G 관련된 종목들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연초에 가장 이제 현장 방문 첫 번째로 삼성 리서치를 이제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연구 개발하는 이제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삼성 리서치에서 6G를 포함해서 차대세 통신기술과 관련된 이제 동향을 파악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6G 통신장비 관련된 종목들 뭐 사실 6G 통신장비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5G 통신장비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뭐 KMW, OE 솔루션, 서진 시스템, 그리고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이제 또 이슈. 역시나 또 재벌 총수가 회장이 어딘가를 방문을 해서 우리는 이러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관련된 테마로 상당히 좀 강한 종목들의 시세가 분출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이것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졌던 부분이죠. 드디어 이제 ETF가 이제 승인이 됐어요. 어떤 ETF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인자의 증권거래소에서 승인을 이제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하나투자증권과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이 두 종목들 어쨌든 거래소 지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수혜주를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두 종목 다 지금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위메이드 그룹주를 포함해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탄력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시장의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장을 요약해봤고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연초다 보니까 아직 시장 전체적으로 뭔가 확 휘어잡을 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까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오후장 레시피까지 세워주세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새로운 이슈, 새로운 테마가 나오니까 방송하기는 좋아요. 신나요? 네. 맨날 따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어제도 제가 두더지 잡기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내일은 뭐가 튀어 올라갈지 오늘은 뭐가 튀어 올라갈지 이걸 뭐 때려잡는 말 그대로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디커플링이 오히려 기회다. 실제로 미국장은 강력한 지금 주도 업종이 있어요. 바로 AI.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된 종목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도 AI와 관련된 테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빠지고 있잖아요. 8만 원 목점까지 갔던 애가 7만 3천 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지금 10%가 우당탕하고 떨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지금 2,540포인트까지 지금 주저하는 어제는 2,52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주가가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장과 우리 시장이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 다만 누가 뭐라 그래도 상반기 때 AI와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좀 주도 업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디커플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공략할 수 있는 철저히 주도 섹터 종목들로 저는 더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디커플링이 오히려 기회다라는 한 줄 레시피를 제시를 좀 해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디커플링 현상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후장에 잘 참고해보시고요. 일단 저희가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공개해드리고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편입했던 SBB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봇주인데 어제 오후장 로봇주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또 삼성전자, M&A 그런 이슈 소식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CES 볼리라고 하는 컴페니언 로봇.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인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얘기하잖아요. 반려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자체 생성인 AI가 탑재된 볼리라는 걸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한 삼성형 로봇 수혜주들이 움직였겠죠. 아까 이렌시스 감속기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의 공급 기대감 때문에 어제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SBB테크도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이 종목을 제가 작년 연말 마지막 거래일 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워낙 바닷건에서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저께 장중에 한 8% 정도 강세가 나타났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11% 정도 수익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협동 로봇 시장, 지능형 로봇,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그런 로봇 시장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로봇 부품이 감속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SPG와 SBB테크 이 두 기업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지분 투자 내지는 또 추가적인 어떤 대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4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4만 5천 원까지 여유가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BB테크는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로스아이바이오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 1월 9일 얼마 안 됐거든요. 오늘 1만 6천 5백 원까지 찍었습니다. 지금도 한 6%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당연히 괜찮겠죠. 네, 파로스아이도 지금도 저는 매수 기회다. 제가 인벤티지 랩도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매수 기회다,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숫가가 한 15%,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10%, 20% 정도 더 급등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파로스아이바이오 제가 이틀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엔비디아가 JP모그너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 엔비디아가 투자한 바이오테크 기업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투자를 어찌 보면 투자 설명이나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했고 또 하나 추가된 인슈가 뭐냐면 삼성그룹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세 기업과 미국의 벤처 캐피탈, 플래그십이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이 벤처 캐피탈이 모더나에 투자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수십 배의 초대박이 났거든요. 이 벤처 캐피탈이 주로 신약 개발하는 또 바이오테크 기업들 주로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과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신약 공동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전 세계에서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가장 대장주라고 하면 슈레딩거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슈레딩거가 요즘에 비만 치료제 때문에 워낙 잘 나가고 있는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 AI 신약 개발을 확장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또 발표가 좀 됐어요.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제약 바이오 업계 안에서는 이 AI 신약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파라사이 바이오 그리고 제가 어저께 후속주로는 또 보로노이 보로노믹스라고 하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보로노이도 후속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의 종목들이 계속 이슈가 좀 반복적으로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작년에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이면서 급등했던 것과 마찬가지 패턴으로 올해는 이 AI 신약 개발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지금 주가가 다들 좀 눌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로노이라든지 파라사이 바이오, 랩지노믹스,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이런 기업들을 적합권에서 공략을 하시면서 아주 강한 시세를 한번 누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파라사이 바이오는 지금 수익권인데 지금도 편입 가능하겠다라는 매수, 신규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참고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5장 레시피로 디커플링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호호님이 반도체 주 오늘의 기회, 난 확 했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반도체 섹터, 오히려 기회로 삼아 봐도 괜찮아요. 반도체 종목도 하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첫 번째 종목은 일단 로봇 종목이에요. 로봇 주 17만 7천 원 현재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고 나서 오늘 초반에도 시세가 나름대로 강하게 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악까지 주가가 좀 눌렀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이게 가다가 차익 매물에 맞으면서 주가가 눌리는구나 싶어서 역시나 이것도 저는 디커플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강력한 재료가 나오고 삼성그룹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종이 부회장이 직접 이제 CES 인터뷰에서 언급을 한 거잖아요. 로봇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겠다라는 거. 특히 한종이 부회장 인터뷰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로봇도 결국 AI와 결합을 하면서 상당히 빠르게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걸 한종이 부회장이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그룹의 로봇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오히려 주가가 좀 눌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두셨다가 박스권 이제 돌파 시도가 좀 나올 때 강한 수익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원래는 이제 이족보행 로봇 휴보라고 하는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면서 시장이 이제 좀 알려졌던 기업이고 육축 이상의 이제 다관절 로봇팔로 이제 구성되고 안전기능 내장 사람과 협업 여기서 이제 협동 로봇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삼성그룹이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로봇 기업과 협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그룹이 제조업 관련해서 삼성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일 뿐더러 사실상 인건비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걸 로봇으로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목표거든요. 2030년까지 삼성이 이제 무인공장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협동 로봇의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이족보행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만 만드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로봇 산업 안에서도 가장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보고 있고요. M&A 카드가 이제 또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한종호 부회장이 이제 5대 신수종 사업으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뭐 딱 로봇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인터뷰 내용에서 직접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년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도 역시나 대규모 M&A는 아니더라도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 또 다른 기업 쪽으로도 투자가 좀 진행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지금 사실 260개가 넘는 이제 테크 기업들 쪽에 계속해서 이제 벤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로봇 투자는 정말 진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연초니까 너무 많은 테마들이 지금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또 6G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내일은 또 다른 테마가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AI와 로봇은 올해 내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반드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분야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1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은 16만 3천 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의 로봇 투자 확대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오늘 로봇주를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목표가, 손절가, 가격 성향 잘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반도체 주라고 하셨는데 반도체도 진짜 많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제 제주 반도체나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딱 시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단기간에 거의 10% 가까이 밀려버리면서 아무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상당히 좀 디커플링이 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런 시기가 반도체 종목들을 살 수 있는 좋은 매수 기회다. 어차피 올해 업황 턴어라운드 된다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특히 AI와 관련된 이슈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해 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 때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좀 사두시는 거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온 기업은 16만 천 원 현재가로 이오테크닉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수혜주들 중에서도 제가 상당히 좀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야말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코스닥의 대표 소부장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용 레이저 장비, 어닐링 장비, 드릴링 장비 사실 이오테크닉스가 잘하는 건 레이저로 뚫고 그다음에 뭔가를 새기고 이런 것들 이제 잘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이제 차지하는 레이저 마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70%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큰 점유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신규 장비로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시작될 텐데 삼성전자의 HBM 양상 공정에다가 이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작년부터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어찌 보면 이제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운드리 시장 세계 최대 점유율 1등 기업 대만의 이제 TSMC 쪽으로도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장비를 공급을 하는데 공식 밴던사로 이제 성적이 되고 난 이후에 디본더라고 하는 이제 이 새로운 장비를 TSMC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셋업이 이제 다 끝났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인식되기 시작한다. 사실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해요. 한미반도체도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옆으로 좀 드러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 뭐 HPSP 이런 종목들도 좀 지지부진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오테크닉스는 조정을 받다가 지난주부터 14만원 저점 찍고 상당히 좀 강하게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요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모멘텀 외에 TSMC의 모멘텀까지 같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 누워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위치가 훨씬 더 좀 공략하기 좀 수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만원. 작년에 최고가가 18만 2,900원이었거든요. 올해 연초에 19만원 정도 이제 목표가 높고 중기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4만원 정도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쉬어갈 때 좀 담아보자는 전략입니다. 이오테크닉스 편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또 오늘 무료방송도 있으시고 또 네이땡 밴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이땡 밴드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보실 만한 투자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땡 밴드에서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꼭 자료 활용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이 끝나자마자 오후 4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거든요. 사실 두더지 잡기 하고 계신 분들은 종목 대응하는 게 정말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남아있는 이제 1월 이후 시장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주도업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